네. 코드 에러가 탔는데 출력관만 바꾸면 되는 거더라고요. 잘했네. 다음 주 미팅 준비는 잘하고 있죠? 그냥 프랑스 같이 가자니까. 굳이 한국 회사랑 하겠다고 이 고생을 하냐? 전 여기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커질 거예요. 네. 제가 주성호 대표님의 말씀에 또 어깃장을 났네요. 저 뭐 믿어요? 믿지? 근데 네 PPT 실력은 못 믿어? 날 전공 발표했지? 왜요? 저 이제 알아서 잘 하거든요. 하긴 해. 얘는 또 왜 넣었지?